도우제, 회의 언제 끝나? 보고 싶어. 아, 진짜! 잘 나오고 있었는데! 아, 왜 또 때려! 야, 나 매점 간다. 이따 따라와, 제이. 알겠어, 잘 가. 야. 어? 너 혹시 제이 좋아해? 뭐래, 이 새끼가. 내가 무슨. 좋아할 거면 혼자 좋아해. 괜히 티내서 사람 기분 망치지 말고. 알겠어, 인마. 장난친 걸로 각 잡기는. 야, 도우제. 뭐야? 이준우랑 뭔 얘기했어? 음... 별거 아니야. 뭐 하고 있었어? 우리 이번 주말에 한강 가기로 했잖아. 봐봐라? 내가 스케줄 짝 짜놨어. 짱이지? 우리 그날 진짜 바빠. 넷플렉스도 봐야 되고. 이거 봐봐. 이렇게 찍어서 너랑 내 페이스에 싹 다 올릴 거야. 그리고... 근데 공부하러 가자는 거 아니였어? 응. 그래서 여기 써놨잖아. 공원으로. 여기 조그맣게 30분 적혀있는 거? 30분이면 많이 준 건데. 야, 우리 2년 만나면 선강 처음 가는 건데.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? 음... 귀여워. 귀여우면 뽀뽀.